흐르는 액체 형태의 식초가 아닌 동그란 식초, 보신 적 있으신지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구슬 모양의 식초를 개발했습니다. 한식에 어울릴만한 재료들을 활용해 식초를 구슬 형태로 만들어낸 건데요. 음식의 맛과 멋을 더하는 구슬 식초, 함께 구경해 보시죠. 샐러드와 샌드위치 위에 예쁘게 얹어진 동글동글 작은 구슬 모양의 알갱이들. 산머루와 맵살, 사과를 활용해 만든 구슬 형태의 식초입니다. 귀여운 모양과 다양한 색깔, 톡톡 튀는 유쾌한 식감이 시각과 촉각을 모두 사로잡습니다. 구슬 식초는 얇은 막을 만들어 막 안에 식초를 담아낸 것으로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가격도 비싸고 먹고 나면 입안의 얇은 막이 이물감으로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원이 개발한 구슬 식초는 로컬푸드를 활용해 한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품보다 식감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농기원은 향후 해당 기술을 간장, 고추냉이 등 다른 소스에도 적용해 기존 소스류 시장과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식초 시장이 조금씩 넓어지고는 있는데요. 식초 가공 제품들이 단순한 맛있는 음료 종류들 말고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형태의 가공 제품으로 구슬 식초를 만들면서 좀 시장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선 지난 15일부터 구슬 식초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적은 수량만 제작해 판매 중입니다. 이번 판매를 시작으로 유명 한식당 등 고급 식당까지 판매처를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